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악화일러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 판이 커졌다 드디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공개 명령을 하다랬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김여정의 명령에 의해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던 남북공동연락삼소가 폭파됐습니다 이후에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NSC를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강력하게 모든 잘못은 김정은에게 있다고 역설을 했지만 참 가관이지요 이 마당에 북한군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를 발표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랑 맺었던 4.27 판문점 선언과 또 9.19 남북군사회담을 그 자체를 그냥 발비기 발비기 찢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식들을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를 통해서 DMZ 비무장지대의 요새와 대남전단도 살포하겠다 다시 말하면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때까지 문재인 정권이랑 맺었던 군사회담은 다 무효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그전에 하던 것처럼 대결 국면으로 갈 거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노동신문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을 큰 도움은 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북괴가 지금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그 본질은 뭐 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라고 하겠지요 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그동안에 북한이 계속 담화문을 발표하고 김여정이가 그냥 온갖 육두문자에 유혹을 할 때마다 대한민국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통일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의 기본 합의소대로 움직인다 지랄했죠 지랄 그러니 김여정이가 대놓고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서를 폭파함으로써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우리는 말로 하지 않아 우리는 말로 하지 않아 외신들도 얼마나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그래도 행동으로 하고 있다 행동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이 문재인 정부의 경색길러의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외신들도 굉장히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어찌 되었든 이 마당에 북한군 총참모부가 무엇을 하겠다고 발표했느냐 6월 16일 노동신문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 보도를 통해 북한군이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재진출하고 요새화할 것이다 16일 노동신문은 총참모부의 보도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소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3일 북한 김여정이 담화에서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고 밝힌 지 4월 만에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이며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전원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굉장히 무섭죠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하게 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 때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며 북한군은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진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에서 합의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GP 철수 조치 철회 개성공단 착공 이전에 배치됐던 북한군 특수부대 육사단 부대들에 대한 재배치를 관측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 관계가 악화일러로 줄다름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대남 군사 압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군의 이 같은 계획이 김정은의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으며 북한군 총참모부는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다 아시다시피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군사분야의 모든 사업을 당쪽으로 조직 지도하고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회의다 국방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의가 겸직을 하고 있으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 정도 됐으면 김정은의가 승인을 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계속해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이 내려지면 우리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되어 있는 각기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 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때에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 뭡니까? 북한이 이제는 한국을 향해서 삐라도 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총참모부는 남대선 당국제가 기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멸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이게 핵심이 뭐냐 이 보도문, 총참모부의 이런 공개명령 같은 것을 대외형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이외에도 북한 주민 모두가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과 관영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또 개성TV에도 다 공개해버린 거며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결석의 위지도 있지만 북한군 총참모부가 대놓고 뭐하겠다? 문재인 정권에다 면져나야 되고 우리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김정은 동지의 명령만 있으면 군사적 도발도 할 수 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군은 이럴 때수록 김정은, 북계 김정은의 도발에 더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악화일러의 판이 커진 남과 북의 경색 국면에 북한군 총참모가 공개명령을 보도한 것을 소상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정은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열공!